잠깐 합창하실까요 향로의 향을 사로니 벗개의 향기가 진동 부처님 해상에 퍼지어가는 곳마다 상서구름 저희 떡관절하오니 부처님 광림 하소서 합창바라 시도됩니다 향로의 향을 사로니 벗개의 향기가 진동 부처님 해상에 퍼지어가는 곳마다 상서구름 저희 떡관절하오니 부처님 광림 하소서 이 개송은 거향찬이라는 개송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이 자비도량의 광림 하시기를 다같이 합창해서 이 거향찬을 모셨습니다 제가 거향찬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향찬을 먼저 했습니다 향로의 향을 사로써 부처님 이 세상에 광림 하여 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예불할 때마다 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 앞에 광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불차라 크면 다 바랄 겁니다 그러면 광림이란 말을 쓰거든요 광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크면 빛광자에다가 이말임자를 써서 광림을 합니다 강림이란 말을 쓰면 내릴 강자에다가 이말임자를 쓰고 광림과 강림은 다릅니다 내릴 강자에선 광림은 천상이나 다른 세상에 계시면서 내려오시는 것 어느 다른 장소에 계시면서 이 장소로 오시는 것을 광림이라 그런다 그러면 빛광자에선 광림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색신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광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광림하십시오 광림하십시오 이거는 손님을 이 자리에 왕님해 주십시오 하고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광림이라 부르는데 빛광자에 이말임자를 써서 부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는 높임말입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느냐 그걸 잘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기도장서에 광림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소원을 다 성취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공약물을 올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증명해 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살펴 주시고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 그러면 다 소원 성취시켜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광림하십시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광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인연이 필요합니다 인연 인연이 필요한데 그럼 인연이 필요해지만 인연이 있어야지만이 광림한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런데 인연을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인연을 짓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인연을 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또 인연을 짓는 행위가 향을 사르는 행위 즉 공량을 올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경을 잃는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한 인연을 짓는 겁니다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을 만나 뵐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부처님을 뵙기 위한 인연을 지은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BBS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인연을 지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인연을 지어서 부처님 이 자리에 광림하이십시오 하고 인연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럴 생각이 듭시다 부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도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단순해서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걸 보고 향을 사로니 우리 부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부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실 겁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설레라 착할 선자에다가 올레자 잘 왔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어요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예배하고 법문 듣고 있으니 우리 부처님 바라보시면 잘 왔다 그럴 거고 비베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너 잘 왔다 TV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부처님이 보셨다 그러면 잘 왔다 하실 겁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설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설레라는 말은 저 율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부처님이 보도가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이 좋은 법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 당신을 따르던 다섯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다섯 명이 아야 교진녀 등 다섯 명이 무리가 있었는데 이 내 제자들에게 먼저 이 법문을 해주리라 하고 녹양으로 가시가지고 법문을 하시죠 4제 12연기 법문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법문을 듣고 그 제자들이 깨칩니다 깨치면서 그 스님들이 전부 출가를 해요 부처님 제자로 그런데 그때에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설레비고요 잘 왔다 비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바세계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딱 바라보시고 잘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다음 말은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왔다 잘 왔다 했으니 그 다음엔 무슨 말씀하실까요 잘 한다 잘 왔으니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한다 어떤 것을 잘 한다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행위들 자체가 행동들 자체가 부처님 눈에 봐서는 잘하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잘하는 행위가 좀 드물죠 세속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잘 한다는 것보다 잘못한다는 뉴스가 더 많아요 뉴스가 안 그렇습니까 잘 하고 있다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뉴스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잘 한다는 내용이 그래도 나오는 방송은 불교방송입니다 불교방송 불교방송에 보면 어떤 어떠한 일들 착한 일들 선행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BBS 뉴스 보신 분 아시죠 그죠 불의 언어 사찰에서 불의 독개를 했다 경로단체를 했다 또 어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BBS 뿐인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일반 뉴스를 보면 다 잘못한다는 뉴스만 나와 일반 뉴스 보면 안 그래요 요즘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 눈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 잘 한다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잘 한다는 저는 요즘 뉴스가 이렇게 기자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어느 어느 사찰에서 어느 어느 불자님들이 모여서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 불세계에 계시는 여러 부치님들 오셔서 증명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환희용략해서 그래가지고 기뻐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기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잘한다는 뉴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못한다는 뉴스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 눈에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을 바라보고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하실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 될 거다 왜 잘 와서 잘하니 우리 부처님께서는 잘 될 거다 염려 마라 잘 될 거다 염려 마라 아들아 그렇게 하듯이 애들아 그러듯이 잘 와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 부처님이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중생을 잘 될 거다 잘 이루어질 거다 네가 바라는 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 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입시철이라도 입시기도를 많이 하세요 또 다른 기도 각자의 기도가 있죠 사업 성취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자손 창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성취가 잘 됩니까 저는 스님 기도해도 기도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나는 기도해도 기도 성취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100% 됩니다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 성취가 100% 됩니다 아 스님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기도 성취가 100% 됩니까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 기도가 성취 될 때까지 나는 한다 그 정도 가곤 해야죠 그래서 어떤 기도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성취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성취 안 된 게 없습니다 왜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기도는 끝납니다 그 정도의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성취는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도 조금 해가지고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게 잘못됐는가 내가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지장기도를 해야 잘 되는가 옆에 있는 보살님은 지장기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봐 그럼 또 지장보살 지장보살 또 지장보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 저 보살님은 심미장구 대단하니 기도하는데 심미장구 대단하니 기도하면 기도하면 해봐 또 남마라 전하다라 남마라 그래바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관음이면 관음 지장이면 지장 주력이면 주력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가 될 때까지 합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해야지 우리 부처님 또 이뻐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신장님들이 계신다 생각하죠 그럼 신장님들이 저 불자는 기도 성취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자이기 때문에 빨리 소원 성취 시켜줘야 된다고 신장님들이 나서가지고 아마 기도 소원 성취 시켜줄 거예요 왜? 부처님 최고 어른인 부처님들 가가지고 부처님 이거 해주십시오 쪼르면 비서실장의 신장님이 구찬하서라도 해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부처님 계속 쪼르고 앉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도 성취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왜? 될 때까지 하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만이 기도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턱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잘 될 거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의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이 오늘은 비비에서 조금 보고 경전 조금 공부하다가 내일은 조금 지나다가 야야야 드라마 한다 드라마 틀어라 그러고 야야야야 뭐 한다 더 틀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재밌는 걸 하더라도 그거 끝까지 봐야 되는 거라 또 경전 공부가 있다 그러면 그 경전 공부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쪽 저쪽 가다가 재밌는 거 한다 싶으면 저거 보고 요거 보고 한다 그러다 다시 틀지 뭐 다시 보게 하지 뭐 이러다 다시 안 봐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지부지하면 잘 될 거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자 부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왔다 따라옵시다 잘 왔다 두 번째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 한다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부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 될 거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잘 오셨고 지금 이제 법문 듣고 이 법회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에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잘 될 거다 힘을 도구하고 힘을 돕고 와 주시고 기도를 소원 성취를 시켜드릴 겁니다 믿음이 도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거든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세 가지 믿음 내가 부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탄하고 공량 올리고 하면 잘 왔다는 말씀하실 거고 잘 한다는 말씀하실 거고 잘 될 거라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 부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 나올 때에 내가 잘하는 행동이다 잘하고 있는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침에 절에 간다가 나와가지고 저 엄뚱한 새가지고 저 커피 마시고 앉아 있어요 요즘 커피 먹는데도 하도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자체가 잘한다는 믿음 자체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한다는 믿음 없이는 실제로 이게 종교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잘한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행동은 잘한다 절에 가서 봉사하는 행동은 잘한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잘 왔다 잘한다 잘 될 거라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합장하십시오 열혈의 은공정변진명행족선서세가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입니다 열혈의 은공정변진명행족선서세가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수 이걸 열혈의 시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혈의 시포 그죠? 그런데 이 열혈의 시포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낼 때 보면 영갓진에도 우리 부치님 열혈의 시포를 합니다 그만큼은 우리 부치님 명호를 이렇게 일컬어주는 공덕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혈의 시포를 영갓진에도 열혈의 시포를 하고 부치님진에도 열혈의 시포를 하면서 우리의 세조는 부처님이십니다 우리의 서성은 부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서성은 본사 습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서성은 누구냐 그러면 본사 습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주는 누굽니까? 하고 하면 2600년 전에 인도 가베라고 해서 탄생하신 습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서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습가모니 열혈의 은공증변진명은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주는 저의 서성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3기 라는 게 있습니다 3기 제가 어려운 본문을 안 하려고 오늘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문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을 거쳐오면서 한국에 돌아오다 보니까 모든 경전들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어투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문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잘 왔다도 설레고 잘한다도 선우고 잘 될 거다도 선성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잘 왔다 잘한다 잘 될 거다고 그냥 한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한문으로 번역됐고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모든 경전들의 다시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그래서 해잉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이 한문으로 다 돼 있잖아요 한글로 돼 있으면 여러분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한문이 좀 어렵죠 어쨌든 우리 부처님을 열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불자라 그런다 그러면 삼기를 해야지만이 불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삼기 부처님 진에 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진에 기합니다 청정한 성단에 기합니다 이래서 삼기를 해야지만이 불자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았는데 삼기 5개의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는 뒤에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법사님들께 듣고 삼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기라 그런다 하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따른 기합니다 라는 삼기계입니다 이 삼기계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자서계라 그럽니다 자서계 스스로 소원하여서 받는 계를 자서계라 그러거든요 누가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삼기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맹세하면 삼기계를 받은 겁니다 불전이든 어지든 간에 어떻게 맹세를 하면 됩니까 나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진에 기합니다 나는 청정한 성단에 기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서원을 세우면 마음에 다짐을 하면 삼기계를 받은 불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부처님 진에 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진에 기합니다 청정한 성단에 기합니다 라고 분명히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면 이 삼기계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앞에 해도 돼요 집에서도 해도 돼요 길거리 가다가도 해도 돼요 나는 불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입니다 불자하는 마음은 이 삼기계를 받아야지만 이 진정한 불자가 됩니다 이걸 자석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 기계하고 법에 기계하고 성보에 기계한다고 분명히 한 불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자들입니다 다 기계했죠? 기계 안 하신 분 없습니다 삼복계 기계합니다 기계 다 하셨어요? 분명히 했죠? 자 삼복을 기계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삼복을 믿습니다 삼복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다 보니까 중도사승제 12연기 인연법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믿어요 여기서 제가 옛날 이야기합니다 보살님들 전보로 다니죠 여기 전보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내 다 알아 어떤 분들 가시는 분 있어 우리 삼보를 믿는 사람은 점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삼보를 믿는 사람은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좋은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결과를 낼 거고 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친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집 가가지고 앞날을 점치냐 이거야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부친이 저는 인과를 믿습니다 부친이 믿기 때문에 인과를 믿고 인과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은 행동은 내가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고 중생인지라 부친이 진해 참여하고 기도하는 바는 대난은 중란이 되고 크게 어려운 것은 좀 중간쯤 어렵게 만들어주시고 중란은 소난이 되고 중간쯤 어려운 것은 작은 어려움으로 변하고 소난은 무난이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어려움은 그냥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일은 누가 알아살리리라? 불보살림 가피가 알아살리리고 그 다음 일은 누가 알아살리리라? 신장님들이 다 알아살리리라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뭐냐 여러분들이냐 저는 그저 부친이 진해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대난은 중란이 되게 해주시고 중란은 소난이 되게 해주시고 소난은 무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말을 더 붙이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삼귀한 불자들입니다 부치님 진해 스스로 부치님께 기여합니다 불법에 기여합니다 성단에 기여합니다고 분명히 서원을 세우신 불자들입니다 이 불자는 인과법을 믿는 게 불자입니다 그럼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라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인연이 도래할 때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모르게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인연이 당친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고 아무도 모르게 선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연이 도래할 때에 그 좋은 결과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허튼 마음으로 나무불 나무범 나무성 그 한마디만 마음속에 대내위도 불법성 산부님께 기여한다는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나타날 겁니다 또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선행을 하고 개미 한 마리 봤습니다 내가 밟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미를 발견한 순간 내가 밟지 않고 피해갔다 그 개미를 보호하고 살려줬다 그러면 그 인연공덕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는 짓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모르고 설사 실수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알고 짓는 것은 안 짓는 게 좋습니다 떳떳해야 되거든요 떳떳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떳떳한 행동을 안 해가지고 저게 큰 집에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떳떳하면 하늘에도 떳떳하고 땅에도 떳떳합니다 하늘에 떳떳하고 땅에 떳떳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떳떳하면 걸릴 게 없어요 걸림없이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갓법을 믿는 불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갓법을 믿는 불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우리 부치님이 다 아시리 나는 그저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노력하고 노력할 뿐 더 이상은 부치님 전의 바라고 불보살님 전의 가피를 바랄 뿐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지관 큰 시임을 오래 모셨어요 지관 큰 시임 아시죠? 총무원장을 지닌 지관 큰 시임을 오래 모셨는데 지관 큰 시임이 법문하시면 법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딱 한 말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법회를 가면 이 말이 나올 때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3분의 2쯤 지나고 보면 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력 노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꼭 노력하고 노력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 스님은 법문할 게 내용이 노력밖에 없습니까?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야야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노력하고 노력하는 일 뿐이다 중생은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노력할 뿐이지 성취가 됐다는 건 없다 그게 중생이다 그저 그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어느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지 그냥 욕을 노력해 가지고 조금 성취되고 노력해서 조금 성취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커져 노력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2 분문쯤 되면 노력하고 노력하는 말이 꼭 한 마디씩 나옵니다 그냥 우리 중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소원이 성취가 되든 안 됐든 그걸 다른 의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써 커져 노력하고 노력할 뿐이라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자 둘자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습니다 성보를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냐 노력하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털림없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거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단락 본문하고 두 번째 노력하라는 본문하고 이걸 연결합니다 자 우리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첫 번째 잘 왔다 잘 한다 잘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려고 그러면 부처님 전의 기이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이하고 성보에 기이하고 스스로 맹세했죠 그 맹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면 만사가 행동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잘합니다 잘 왔다 잘한다 잘 될 거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들은 분 계시죠 그렇죠 못 들었어요 나는 지금 부처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면서 야야 잘 왔다 야야 잘한다 야야 잘 될 거다 그 이야기가 안 들려요 들리죠 안 들리는 거 보죠 그게 참 이상하네요 나는 듣는데 여러분들 못 듣는 거 보면 그렇죠 그게 그게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이에요 감동이 없으면 못 들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감동껏 해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 못 들어요 기도할 때 정말로 심리전거 대단해 할 때도 감동껏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 할 때도 감동껏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찡하도록 내가 찡하지 못하면 불보살도 감흥 못하고 신장도 감흥 안 해요 내 마음이 정말 쭉 올라와야지 많이 불보살리 감흥하고 신장님도 감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외칩시다 잘 왔다 잘한다 잘 될 거다 나는 부치님을 믿으면서 부치님 가르침을 믿으면서 부치님 가르침을 따르는 성단을 믿으면서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은 불자로서 조금 더 부끄름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말들은 다 우리 부치님이 증명하시고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원만히 다 성취될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서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는 성취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3일 기도가 아닙니다 7일 기도가 아닙니다 100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취될 때까지 한다 그걸 여러분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이 뜻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이와 같은 공덕으로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여 성불하여 지다 성불하십시오